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6월달 모의고사 치신다고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스크 쓰고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6월 모평인데요. 난이도가 어땠나요? 어떤 학생들은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어렵다. 학생들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일단 1등급 점수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등급 커트라인인데 1등급이 91, 2등급이 83, 3등급이 74 이런 시험이니까 이때까지의 수능 시험하고 난이도가 거의 유사한 그런 시험이었다. 수능보다는 6월달 평가하니까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다고,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시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시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일단 여러분 스스로를 좀 분석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의미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칠 때 어땠는가? 어느 상황에서 좀 당황했는가? 어떤 지문에서 좀 흔들렸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어차피 여러분들의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계기로 수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BS 연계입니다. EBS 연계인데요.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었죠. 과거제하고 공거제 이 지문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EBS 수특 지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읽어봤으면 많이 도움이 됐을 만한 그런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첫 번째 문단에 약간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만 좀 줬을 뿐 실제로는 썩 그렇게 중요하게 연계된 내용은 아니었죠. 그냥 과제만 연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그 다음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전우치전 이런 것들이 연계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로 고3이었다면, 고3이라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수능 특강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들이 여기에 있었다면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기말고사까지 전 범위를 시험 범위로 내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선택해서 시험 범위를 내니까 선생님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들을 혹시 스킵하고 공부하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말고사 7대 사이에 EBS 교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작품들도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 이처럼 수능 7대 크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 수능 특강 전 작품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수능 완성도 나왔으니까 수능 특강보다는 수능 완성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능 특강은 EBS 연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빠진 부분들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뭐 지금부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오늘 시계를 여러 번 봤어. 혹은 다리를 여러 번 뚫어 떨었어. 혹은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어. 화작 푸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막 여러 번 읽었었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다시 쭉 보면서 아,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였구나. 근데 왜 내가 세모를 쳤지? 별표를 쳤지? 혹은 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지? 지식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태도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원인하고 해결책 중심으로 문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화작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죠. 선생님, 화작만 틀렸어요. 이렇게 화작만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은 주로 심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심리적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 혹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 화작, 10분 안에 화작은 끝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서둘러요. 그렇죠? 그래서 옆 친구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시험지를 확 넘기면 난 여전히 지금 3번 문제 풀고 있는데 옆에서 고기롭게 확 넘기면 벌써 당황스럽고 이러는데 여러분, 화작 여유 있게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최근 5년간 수능에서 오답률 상위 10%, 그렇죠? 어려운 문제 45문제 중에 10문제 안에 화작이 포함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화작은 차분하게 풀면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험에 3등급 컷이 78점이었나요? 77점이었나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들을 한 9문제 정도를 다 틀려도 쉬운 것만 잘 맞춰도 3등급 컷트라인 이상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작 문제 여유 있게 푸셔도 돼요. 자, 심리적 문제입니다. 시간 부담이나 자신감 부족 이런 얘기인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일단 기출이 좋은 텍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출을 바탕으로 충분히 좀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는데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지금 발표한다. 내가 지금 포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읽으면 시문하고 가까워져서 편하게 풀 수 있을 텐데 이게 멀리 관찰자 시점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실제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 풀 때 모든 장르에 다 해당된 것이지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주기 바래요. 이래서 이거지. 대강 이러니까 이거 아니겠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답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습관들, 정답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시면 화작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6평 대비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설명했잖아요. 웬만하면 화작 지문 따로 하나 가져가서 시험치기 전에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혹은 순서를 정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문제 순서를 푸는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뭐 난 문법부터 풀겠다. 혹은 비문학 독서부터 풀겠다. 좋아하는 소설부터 읽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의외로 이런 문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학생들이라면 순서를 좀 바꾸거나 시간 부담에서 좀 벗어나면 화작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화작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이번 시험의 문법, 언어 파트가 조금 샘 생각에는 조금 더 다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달린 문제이지만 지문에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지문 내용 없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고 15번 문제는 이건 지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평가원, 6월달 평가원의 문법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아, 지식, 문법 지식을 좀 알아야겠구나. 그래야만 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15번 문제와 14번 문제의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일단 보세요. 선생님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12월 초, 1월 초 이럴 때 문법은 한 번 꼭 정리해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또 문법 공부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또 문법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겨요. 지금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14번이나 15번 문제를 틀렸다. 12번이나 14번, 15번 문제 정도를 12번, 14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문법의 기초 개념이 아직 튼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치기 전까지 좀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다져놓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어차피 문법은 공부하셔야 되고 문법은 공부하고 나면 문제 푸는 건 쉬워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문법이 정리 안 되는 학생들은. 자, 봅시다. 12번 문제 한 번 보세요. 뭐 틀린 학생 많지는 않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 자, 이 드리고는 할아버지께 과일을 드리다. 그러니까 드리다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고 해서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원인을 잘 분석해보세요. 샘플로 얘기하는 거니까 객체 높임법에서 객체란 대상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번 문제 4번을 쓰지 못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높임법에서 객체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14번도 봅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항상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그것도 주로 3점짜리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항상 오답률은 높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이번에도 데이터를 보니까 14번 문제가 틀린 난이도로 여섯 번째 문제예요. 자, 잠깐 봅시다.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 걸음이다 그랬는데 1번 선지 보세요.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이면 이 문장이잖아요.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명사절은 뭐지? 명사절은 기나 음으로 끝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까지가 명사절인 거예요. 그럼 봐.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의 첫 걸음이다. 그럼 이건 뭐로 쓰이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 가가 축격조사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야.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이 튼튼하면 어, 1번이네. 당연히. 라고 하고 뒤에 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선지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남의 선지도 확인해 봅시다.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가 선행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 원한다에 자,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됐어요? 그럼 봐. 2번 선지 봐.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 실천하기의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없습니다. 그죠? 이 명사절이 없어요. 디귿. 원하다의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이니까 이건 부사어 기능이 아니라 그렇지.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 리을이 서술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 제대로 된. 되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이 서술어인 미음이 없네요. 선행되어야 한다가 미음인 것 같은데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영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 이거 명사절이잖아. 그러면 뭐니?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명사절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반영어니 부사어니 주어니라는 개념을 잘 모르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4번을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분부터 그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까지를 쭉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꿔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개념. 자, 그 다음에 15번 풀 수 있게 대비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보기 없이 그저 보기의 어떤 지식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대로만큼 뿐 이라는 것이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조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로 쓰이고 관영어 뒤에 붙으면 의조명사로 쓰이면서 띄어쓴는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도 얘기했죠. 창밖에 여자 너 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때 밖에는 띄워 써줘야 되고 이때 밖에는 붙여줘야 돼요. 위에 있는 1번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애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 바깥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세요. 너 바깥쪽에 없어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의 밖에와 2번의 밖에는 뜻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이 밖에는 보조사로서 영어로 따지면 only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only you 이런 얘기잖아. 너 밖에 없어 이런 얘기니까 이때 밖에는 붙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수밖에도 항상 붙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문법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너 밖에 붙여줘야 되고 도울은 띄워야 되지만 봉사보다 조사니까 붙여야 되고 때만큼도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15번에서 평가원이 출제했다 이 말이에요. 띄어쓰기를 출제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글쎄요.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아 몰랐다면 띄어쓰기 조사와 의조명사의 구별 이런 것들 쯤은 다시 한번 공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약점을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1번, 14번은 13번은 제시문을 근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학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라이브 하기 전에 이제 오답률 순서들을 처음으로 얼마 전에 봤어요. 한 10분 전에 봤는데 좀 충격적인 게 45번, 42번 전우치전 문제에 나오는 전우치전에 나오는 문제의 오답률이 꽤나 높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가설이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지문이 워낙 기니까 너무 날림으로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하는 애들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독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 몇몇 학생들은 이래요. 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독서하고 화장문은 잘하는데 문학 때문에 틀려요.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한테 몇 마디만 할게요. 일단 보세요. 일단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느꼈겠지만 EBS 연계교제 작품을 공부해 두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됐어요? 연계교제 작품을 학습할 때 훨씬 더 편해지는데 자, 정확하게 공부하시고요. 소설 같은 거 보세요.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소설에서 전체 줄거리, 전우친전도 전체 줄거리 이런 것들을 좀 읽어두었다면 올 수능에 이번에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도 나름대로 잘 읽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교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공부하지 말고 전체 줄거리 혹은 좀 다른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문문학은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해야겠죠.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셨죠? 선상의 노래가 내신에 나왔다면 내신에서는 어떻게 출제됐고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봤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그다음 작품 이해와 분석 능력 키우기 그랬는데 일단 얘기할게요. 문학은 일단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용일치 문제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문학은 내용일치다 이 말이야. 문학은 내용일치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봐. 전우치전에 한 구절이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음에 천서를 공부해가지고 모든 술법을 공부했다 이 말이야.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벼슬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면 오래 걸릴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하고 이해한 개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권레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그리고 이제 임금을 부르잖아요. 그런 바 임금을 부르는 이유 즉 선관이 된 이유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함이지라는 것을 구절에서 정확하게 봤다면 자, 보세요. A에서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안 읽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급하게 날려 읽어버리면 이 문제에서 2번 선지 이런 것들에 낚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죠? 자, 뒤에도 보세요.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소리는 오랫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라는 건데 이 구절만 잘 읽어봤다면 자, 4번이 답이었는데요. 뭐가 문제였어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문학 15문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내용일치로 답이 결정되는 문제가 몇 문제쯤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쌤 생각에는 12, 13문제는 거의 다 내용일치문제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학을 좀 잘 풀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제시문을 좀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두 번째 문학에서 근거찾기인데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관동별국이 나왔죠. 쌤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관동별국이 갑자기 또 시험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읽어봅시다. 정양사 진열대 고쳐올라 앉으니 여산 진 면목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금강산의 진 면목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어화 조아웅이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리고 이제 A가 꺽쇠가 돼 있어요. 날거든 뛰지 마라, 석거든 솟이 마라. 뭐가 금강산의 그 봉우리들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솟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랬고 부용을 꽂아놓은 듯 그 다음 부용은 연꽃이죠. 연꽃을 꽂아놓은 것 같고 흰 옥을 묶어놓은 것 같고 동해 바다를 박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북극성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답이 2번이었죠. 자,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까지는 맞는 얘기죠.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38번 문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몰랐던가. 됐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인데 영속성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잘 들어봐. 알았어요. 영속성이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다. 그렇죠? 이게 영속성이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자, 왜 2번이 답이 안 되니라고, 답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문학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영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랬더니 주로 얘기하는 건 뭐 그냥요. 느낌으로, 감으로 문학을 풀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해결하는 데에서 칼날이 되게 무뎌이면 문학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들의 진 면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자연의 영속성을 굳이 표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백옥이나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됐다고 해서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할 수도, 이것도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할 이유가 이 전체 흐름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금강산의 모습을, 금강산 여러 봉우리의 모습을 지금 뭐니 묘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할 일은 없다고요. 전체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반드시 뭘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 보세요, 여러분. 됐어요? 문학의 제일 좋은 공부 커리는 문학 기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학 기출 한번 보고 다 아는 작품들이니까 그냥 쭉쭉 넘기는데 선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이게 답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근거로 이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근거를 가지고 선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주면 문학에서 애매한 문제들, 그냥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라는 식으로 문학을 접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흐름 속에서 판단한 그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독서인데요. 독서에서는 세 지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문이 가와 나 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후배들이 실시험, 지금 고2 학생들이 실시험 이 샘플을 5월 29일 날인가 평가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한 세트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독특한 게 지문이 말이에요. 복합 지문은 없는 대신에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가글과 나글이 독립적으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도 그런 식으로 선 반영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작업 중인데요.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올려줄게요. 이거 파일을 다 한글 파일로 작업해서 지금 제대로 된 파일이 아니라서 복사하면 되게 흐릿해요. 그래서 이거 한글 파일로 작업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선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그렇죠. 법경제 지문하고 과학기술 제재가 역시 어려웠어요. 네. 그런 문제인 것 같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라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비문학에서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 고비들을 부딪혔을 때 고비들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차분하게 읽어서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피하고 그냥 문제 나오면 돌아오지 라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문학 지문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7시 8시쯤 돼서 비문학 지문을 어려운 지문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읽어보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서 정복하기 힘듭니다. 정보량이 많을 때는 나름대로 오른쪽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날림으로 읽으면 오답률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 지문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지문 이 신유형 그죠. 가나 지문 그래놓고 보세요. 둘로 나눠놓고 나서 가나의 서술 방식을 물어요. 두 가지 글의 서술 방식을 동시에 물어요. 그 다음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획관인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가와 나 글을 융합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글쎄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 틀에 맞게 공부를 좀 적응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법경제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 지문을 그냥 날림으로 읽었을 때 실제로 이 지문 전체가 쉽게 뚫리지 않아요. 이 지문을 좀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문단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렇죠? 디지털세. 자,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TC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됐어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 근데 법인세라는 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자, 보세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이 차이를 지금 못 느낀 채 읽어요. 그렇죠? 디지털세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수입 이윤 그 다음에 비용 이런 얘기인데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년에 1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10억을 벌 때까지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그러면 이윤은 5억이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세는 어디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이 10억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그렇지? 법인세는 이 이윤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지금 잡아서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날림으로 수입과 이윤을 캐치하지 못하고 읽어버리면 문단 간의 연계성이 거의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냥 정보에 나열 정도로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이 문단 독해가 여러분들이 이걸 놓쳤다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문단처럼 지문을 좀 정확하게 따져서 읽어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훈련들을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문은 시간 관계상 이건 뭐 선생님이 내일 또 오후에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 때 가서 얘기합시다. 자, 마지막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이 수능 168일 남았어요. 168일 기말고사가 주로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 기말고사 끝나면 4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수능이 연기돼서 12월 3일 날 친다 하더라도 4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9월달 평가원 끝나서 또 9월달 평가원 뒤에 얘기는 할 거고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 지금부터 기말고사 준비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한 2, 3주, 3, 4주 정도는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시간을 딱 잡고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 충실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이 시간 그냥 대강 대강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보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한 달 정도를 7월 한 중순까지 말이야 이 한 달 정도 정말로 의미 있게 쓰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 수능으로 중요하게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있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밤 10시에 김선생 카페 라이브 있습니다. 선생님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민들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선생님하고 같이 10시에 온라인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해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한 달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도 물론 잘 치셔야겠죠. 그렇지만 이 딱 한 달 동안 정말로 여러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어느 한 파트, 수학이면 어느 한 파트 그렇죠? 국어 같으면 이 약점, 저약점 이번 시험에 보여준 그런 약점들을 정확하게 메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